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년 11월 고위학평 물리학원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끄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위 11월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낮게 봐서 여러분들이 뭐야 총평 필요없어 이럴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비 고3이잖아요. 2020년이 되면 예비 고3이 되고 2021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들이 별로 없어요. 기출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이 전에 3월이나 6월이나 9월에 여러분들이 고위 때 봤던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11월도 전범위는 아닌데 거의 전범위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범위인 게 거의 처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될지 대략의 문항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항구성을 하겠다라는 것은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참고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그리고 전범위 정도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험 본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어떤 부분이 킬러로 느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니들이 봐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제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둬라. 물론 문제는 지금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보게 되면 문항구성도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지표가 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킬러 문제는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3학년 올라가게 되면 3월 달에 전국연합학력평가로 전범위 모의고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3월 초에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수능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고2 때 했던 것만 가지고는 3월 모의고사에서 만점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12월 말부터 예비고사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 과탐은 겨울방학 때 개념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으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면 6평 이후가 대단히 힘들어져서 그때 다시 개념 봐야 되고 막 이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시고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학습을 철저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탐은 여러분들이 두기를 선택하겠죠. 빨리 선택해서 두 개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해줘야 3월 학평에서 점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3월, 4월 교육청이고요. 5월 모의고사 없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없습니다. 그리고 6평, 6월 달에는 수능을 보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평,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은 다전범위야. 2는 4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마치 내신처럼 범위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9월 달 대야, 9평 대야 2과목은 전범위 모의고사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진검승부지만 원과목들은 3월부터가 바로 전범위에요. 6평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7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 8월 달에 모의고사 없고요. 9월 달에 다시 9평이라고 해서 수능 보는 기관에서 다시 한번 평가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10월 달에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없고, 6월, 7월, 8월 없고, 9월, 10월. 6번의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본 후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모든 모의고사는 전범이고 모든 모의고사에서 이과생들 전체 연합되어서 재수생들은 빠집니다. 6월, 9월에만 합쳐져요. 6월, 9월 빼고 나머지 교육청은 재학생들끼리. 6월과 9월은 모든 학생들이 재수생까지 포함되어서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예비고사에 상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문항구성 보도록 할게요. 문항구성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비중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1단원 제목이 뭐죠?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1단원 역학과 에너지예요. 역학과 에너지고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입니다. 3단원이 파동과 정보통신이에요.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눠져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분량이 대폭 줄었죠.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과목 중에서 교과서 페이지는 가장 적다. 예, 파동과 정보통신. 다른 과목은 5개 단원인 것도 있죠. 물리학도 작년까지는 4개 단원이었는데, 3개 단원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인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 이 파동과 정보통신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 파동 파트하고 그리고 맨 끝부분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바로 그 빛과 물질의 이중성만 딱 빠졌어요. 중단은 하나만 빠지고 거의 전범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범위로 출제가 되어서 10문제, 7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당연히 2문항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앞에서 좀 줄 것이야. 줄 텐데. 이걸 일단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잘 봐봐. 가장 중요한 것은 1단원이 매우 중요해요. 킬러 파트가 1단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리학 1이 킬러 파트가. 그래서 여기에 뉴턴역학이 있고요. 뉴턴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그리고 열역학이 있죠. 열역학. 열역학이 있고. 그리고 상대성 이론. 상대론이라고 그냥 표시할게요. 자, 이게 전체 분량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10문제 나오는 건 이번에는 전범위가 아니었지만 10문제인데 전범위가 되어도 10문제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상이 됩니다. 뉴턴역학. 이번에는 뉴턴역학이 5문제, 열역학이 3문제, 상대성 이론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범위로 가게 되면 제가 예상할 땐 이게 6문제. 열역학 2문제, 상대론 2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전체 10문학. 알겠죠? 10문학이 1단원에 집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50%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킬러 파트는 뉴턴역학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열역학과 상대론도 킬러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아주 고난도로 낼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는 뉴턴역학을 20번 문제로 배치할 것. 이번 시험도 20번에 뉴턴역학이 배치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죠. 그래서 이게 킬러 문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수능 역사 26년 동안 항상 얘가 가장 많이 틀렸었어요. 뉴턴역학, 평균적으로 보면. 뉴턴역학이 6문제인데 그중에 하나가 아주 고난도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상대론 하나는 준킬러급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열역학은 준킬러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어려워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참고하시고요. 물질과 전자기장이 물질 파트가 있고 전기장, 자기장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보면 반도체가 관련된 물질 파트가 있고 그리고 전기장 파트가 있고 자기장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 파트가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여기 두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5문항, 이번 시험에는 일곱 문항이 출제가 됐지만 다섯 문제로 축소가 될 것이에요. 다섯 문제, 물론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예상은 다섯 문항. 교과서가 이번에 8종 교과서인데 대단히 많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6종 교과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두 종이 지금 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도 막 한국 검정교과서협의회에서 살려고 하면 못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교과서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8종 정도 나와. 여튼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전기장 문제가 하나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전기장, 전기력이랑 관계된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킬러급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건 완벽한 예상은 아니지만 집계를 해봤을 때 현재 입력하신 사람들로 보았을 때 전기력이 가장 많이 틀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전기력이 약간 점점 떨어집니다. 초반에만 좀 어려워요. 전기력이. 그래서 여기서 킬러가 하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장 파트 또는 준킬러 이 정도. 그리고 파동과 정보통신. 파동과 정보통신이 앞부분에 파동에 관련된 파동. 파동의 성질 관련된 게 있어요. 성질 뭐 전반사도 있고 굴절도 있고 그리고 간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 빛의 입자성이라고 하는데 빛의 입자성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질파라는 게 있어. 물질.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서 물질의 파동성이라고. 물질파라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구성으로 본다면 일단 1단원 전체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2, 3단원을 합쳤을 때 50%가 나온다. 알겠죠? 학습불량은 사실 얘가 50%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번 물리학원의 아주 결정적 특징은 1단원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된다. 킬러가 여기서 한 문제라고는 하지만 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준킬러까지 본다면요. 그래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건 여기 상대로는 그리고 여기 전기장. 알겠죠? 전기장. 그리고 이 뒤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어떤 파트일지는 아마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으나 입자성과 물질파가 합쳐질 수도 있고 근데 이쪽 부분은 태생적으로 고난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연력하기 준킬러가 나올 수도 있고 뉴턴역하기 두 문제가 고난도로 나올 수도 있고 전기장, 전기력 파트 이쪽에서 고난도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흐름 알겠어? 흐름을 이들이 알아야 돼. 니네가. 니네 예비고삼, 예비고삼 그러는데 그러면서 6월 평가원까지 예비고삼인지 알더라고요. 12월 딱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기말고사 끝나면 고삼이에요. 자꾸 예비고삼이란 말 하지 말고 고삼이야. 니네 인생이 달려있는 1년이 시작되는 건데 6평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아, 나 고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미리 잘 알고 있으라고. 니네가 보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끔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늦게 차리니까 아, 재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 번에 끝내자고. 알겠지? 미리 미리 좀 준비하자고. 자, 문항 구성은 일단 이번에 이렇게 나왔지만 15.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예상된 컷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 난이도도 높지가 않아요. 난이도 높지 않은데 등급 컷은 거의 수능 등급 컷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고르게 안 되어 있는데 거의 전범위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 수능으로 가게 되면 비슷합니다. 하나 정도 틀려야 1등급.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려야 1등급. 뭐 한 두 개나 두 개 반 정도. 아마 이게 조금 올라갈 거야. 2컷이 42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2등급 컷이. 50점 만점인 건 알지? 50점 만점 중에. 3점짜리 10개랑 2점짜리 10개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게 47이면 이 둘 사이 차이가 한 3, 4점밖에 안 나요. 2등급과의 차이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나고 5점 정도 낫네요. 한 4점 정도 안 나. 한 43 이 정도가 2컷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3이나 4는 비슷합니다. 35, 27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3학년 딱 올라갔을 때 일반적인 평범한 등급 컷이 이 정도입니다. 어려워지면 이것보다 약간씩 등급 컷이 낮아지고요. 쉬워지면 올라가는데 거의 1등급 컷은 4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물리라는 과목이 이전 교육과정에서 워낙 좀 분량도 많고 어려워서 학생들이 많이 좀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교 교육에 영향을 많이 줬단 말이야. 교수님들이 애들 공대 왔는데 물리를 수능을 안 보고 온 애가 반이 아니라 한 70% 이상이 물리를 수능을 안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 들어가면 물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 때는 이과는 무슨 뭐 진짜 뭐 생명계열 이쪽 있죠. 이쪽 빼놓고는 물리화학 다 해야 돼. 의치 한 계열 빼놓고는 무조건 물리화학 다 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애들이 워낙 물리공부 안 하고 오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수년간 지금 지속돼 왔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도 좀 반영이 되어서 물리 분량도 줄고 난이도도 낮아지면서 지금 상황이 왔어. 여러분들은 올해 물리하면 대단히 유리할 거야. 아주 분량이 적고 초반에는 쉽거든요. 자, 최고 5단 문항은 일단 전기력. 전기력은 일반적으로는 준킬러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킬러로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틀렸다. 근데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전학끼리 전화량이 몇 배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 전화 판별 문제 있거든요. 그런 것들. 뉴턴 역학은 항상 어려워요. 제가 볼 때 6문제 중에 한 2문제는 거의 킬러급으로 나오고 한 4문제는 그냥 평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핵반응이 지금 세 번째로 많이 틀렸는데 질량과 에너지 파트 이건 정말 쉬운 문제인데 그냥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 니네가 진짜 개념 없이 시험 봤어. 이거는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겁니다. 연력학. 그래, 연력학은 한 문제가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부 꽤 많은 5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가 이걸 되게 이상하게 킬러 문제라고 인식하더라고요. 그만큼 연력학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다른 어떤 지식적인 단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낍니다. 절대적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일부 학생들이 아주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연력학 파트 1번도 마찬가지로 되게 쉬운 1번이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안에 들어갔는데 간섭 파트에서 좀 독특한 게 나와서 그래요. 너희들이 홀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얇은 막 간섭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냥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없었다. 공부하면 다 맞는다. 그러니까 개념이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연습해 나가야 될 것들이 전기력, 뉴턴력학, 연력학 지금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안에서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2019년에 실시된 11월 고위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그 자체의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상식 정도를 좀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해설 강의도 진행을 할 거예요. 틀렸던 것들 공부할 수 있게 스튜디오에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만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